나른한 오후죠 막 달짝지근한 디저트가 땡길 시간입니다 터키는 음식의 천국답게 디저트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놀라는 게 디저트 가게들이 정말 규모도 크고 화려해요 엄청나게 큰 가게들도 많고 되게 화려한데 이번에 갈 곳은 그런 화려한 건 좀 동떨어져 있는 좀 아담하고 소박한 가게입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저게 사원이거든요 사원 안에 디저트 가게가 있습니다 딱 받아갖고 사원에 자리 잡고 먹으면 되거든요 사원 앞에 앉아서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기는 사람 되게 많죠 딱 디저트 타이밍에 벌써 손님이 두서인다 돈드로마카다이 나도ν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샬라비라고 해서 보통 야생 난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고개 들어가요 끈적끈적 그래갖고 이 터키 돈드루마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찐득찐득합니다 치즈같죠 이거 근데 오늘 먹는 특이한 건 카라이프 이게 특이한 겁니다 밑가루를 이렇게 좀 밀어갖고 실처럼 많이 만든 건데 이거를 비타척가루를 듬뿍 넣어갖고 부은 다음에 시럽을 부어서 시럽에 완전히 푹 담궜다 꺼내는 거거든요 카라이프 되게 터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씨인데 근데 맛있어 요거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식감은 아주 얇은 소면을 튀긴 것 같은 느낌 근데 맛은 굉장히 답니다 나른했던 게 다 풀리네 이게 뭐 좋은 일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먹은 웃음이 나와요 이래서 디저트 먹는 거야 이렇게 듬뿍 으 이거 잘